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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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아 구비나는거 없으니 왜 숨어있냐라 나정나니한테 오마이갓 사진으로 찍으라고 했잖아 어그 위에서 밑에봐 봐 사진 주고 줄게 영상 보니까 재밌는거 같은데? 왼손으로 벗어버렸어 국물이 많아 아 근데 그거 밤에 온다 아빠 어디야 우리 그 콜서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막을 전해드렸어요 자막을 전해드렸습니다 자막을 전해드렸습니다 자막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을 전해드렸습니다